내.. 내 뭐로나 내 처럼 보나 내 웃기냐 계속 일주일에 있습니다 아아악 자자고 구라스오만 너누라나 7초 7초 드러나 아아 ㅇㅇ ㅇㅇ 막 경상란도 이래 아이가 뭐고 스탭이 여기 왜 있노 스탭이 여기 왜 있노 마 스탭이 여기 왜 있냐고 아 스탭 그 대회 상입하신가 보네 개웃기네 발 아프자고 힝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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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이성한 패스로 갈 것 같아요 이성한 그건 그 패스 힝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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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베리굿 베리베리굿 베리베리굿 굿더 6대0 확실히 해줘야되요 이런거는 맞게둬 확실히 아하 까비 바삭하노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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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꼴밑은 아무것도 할수없다 집중상태야 나도 맞게둬 나에서 어쩌다보니깐 타이밍이 맞아서 2조합이 됐네요 나이스불라 쏟아앤베 나이스놈아 아 낀하 어서있어 마아 나이스불라 나이스 덩트 안들어왔어 바삭하노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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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나이스 바삭하노 바삭하노 아씨 뭐야 땡뻘? 싸라있네 전국 또래들아 빠져라 오마 저 하늘 멀리 가버려라 나이스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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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막혀두 막혀두 이번팔은 내 빠게임 했어요 솔직히 소통 못하고 죄송합니다 여러분들 스텝이 또 이럴 때 만났는데 또 대충 해버리면 또 안된단 말이예요 깜깜깜깜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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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와우 감사합니다 형님 이번판은 이겨봅시다 경상안도 1위 아이가 이 윤대협의 움직임을 잘 보세요 여러분들 이 윤대협의 움직임이 내 스스비 아 뭐라 뭐라 하필 절로 가냐 또 오우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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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 이거 약간 업을 지켜야 돼 까비 오우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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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1명 잡았어 했는데 1반 쉬었거든요 몰라 높게 안되 안되었는데 나이스 슛! 아우! 와우! 와우! 바삭! 어! 뭐야? 왜 안발려? 피켄이 때문에 강방에 계속 쓰니까 와우! 나이스 블록! 나이스! 로즈골라 했어 나이스! 와! 이제 선다 통했어요 와! 큰일났네 오우! 겨우 잡았어요 나이스! 와! 이게 튕긴다고! 별콜 다 보네! 오우! 자! 계속! 별어 별콜 다 보네 내가 진짜 아우! 안돼 이노래 끝나면 안돼! 아아! 나이스!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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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와! 좋아 쫄깃쫄깃! 쫄깃쫄깃! 가보자! 쫄깃하게! 뒤로 빠지는게! 아아! 뭐야 이거! 이길 수 있어! 나이스! 나이스! 돈! 동!짱! 동!짱! 아! 지금 화끄네! 궁이네! 아!!! 너는 모르잖아! 이거! 궁 아니었구나! 아! 아아 오! 나이스! 가자 연장전 바로 고릴라 간다 오케이 궁 한번 나이스 아 너무 빨랐다 아아 이 거리따라 다 다르거든요 이게 나 궁 있어 궁 없지? 오케이 좋아 일단 이 점은 빨리 갖고 공익캐어는 항상 견제를 하고요 우리 바사 가노! 아아! 점프했었어? 아우! 까비 오케이 신경 넣어노 아 강박 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 시발 이거 뺏겼다 아아 나이스 좋아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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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7초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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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드러나 아아 이즈아 궁 없었다 아까 궁 써가지고 다시 연장전 신종하기가 오자 아아! 까비 오! 안 돼! 막혀두! 가자 나이스 나이스! 나이스! 아 좋아 저거 어? 괜찮아 하나 막으면 돼 아 나이스 들어갔어 12초 여기도 빨리 놔야 되거든요 아마 공기 있을 것 같은데? 빠져나오! 들어올줄 알았다! 들어올줄 알았다고 이번에! 하아 하아